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저는 얘 팬이었어요 여러분! 저 biết huge has a lot of people But... 꼭 혹시 저 중심 Gate This timing will be two times ichone woo ... 집사장은 찐한 곳에 좋은 사이를 만드니까, 집사장은 사실 일찍. 집사장은 사실 일찍이 일어날 수 있는 곳에 있는 건가? 이런 곳에 있는 집사장은, 집사장은 제주도를 구하고 계신데요! 집사장은 아픈 곳을 만드시니, 집사장은 다 먹었을 때, 집사장은 또 먹으러 가는 길이, 집사장은 어젯밤에 있는 집사장은, 집사장은 다 먹으러 갈 수 있는 곳에, 집사장은 다 먹으러 갈 때, 집사장은 좀 더 건너지게. 얘는 얘가 우유랑 제일 비슷하게 생겼어요. 이래는 사이가 좋네. 이래는 사이가 좋네. 이래는 눈 사이가 좋네. 응 다 본성이나 응 좋아요? 시원해 응 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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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응 응 응 왔어 더운 날아가고 살짝 시원하게 한 번만 더 오늘 날이 좋아가지고 제가 여기 춥지 않아요? 맞아요 어? 불안한 사람만은 안 좋아 그냥 여기가 들어와가지고 아 어우 슬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원래는 여기 이제 선생님들을 봐주셨는데 정말 작으니까 우르르 몰릴 때 문제가 좀 돼서 아 나랑 영업을 멈췄었는데 응 어 여기가 안하니까 좀 편하길래 안하니까 이게 응 내가 너무 어린 줄 알았어 내가 너무 어린 줄 알았었어 응? 내가 너무 어린 줄 알았어 아니요 너무 너무 어린 줄 알았어 너무 멀쌓했잖아 뭐 먹어요? 아니 먹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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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먹었어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